안녕하세요. 대박 쇼핑뉴스 조은지입니다. 3월 9일 오전 9시 현재 티몬 쇼핑 속보입니다. 잔슨빌 오리지널 부대찌개 965g이 8,900원, 불번가 떡볶이 오리지널마 세트 150g이 990원, 배현정의 마돈나 마늘 넣은 양념삼겹살 6팩이 8,900원, 총각내 대가철판닭갈비 800g이 9,900원, 오뚜기 김치참치 덮밥 340g이 1,840원, 테라시스 샤이닝 데이지 샴푸 1.1L가 4,380원, 세타필 대용량 크림 566g이 16,00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쾌한 오렌지 아나운서 조은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